아! 아! 아유, 재빈 여러분께서... 아유, 쇼가서 뒤집는 줄 알았네. 아유, 강박사 덕분에 잘 타고 왔다. 아버님, 집안 언제 올 건데? 어, 저기,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아, 여보,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아. 아이고야, 이거 바쁘다, 바빠. 오늘 결혼식에 내일 결혼식에. 아, 아버지도 과장님 결혼식 오시게요? 아, 가서 축하를 해 줘야지. 너랑 어떤 사이인데. 아, 그, 저... 왜? 어? 아니, 저기, 나... 내일 축하부료비로 했거든. 에? 다음들 앞에서 노래한다고? 아, 창피해! 아무도 오지 마! 알겠어, 야, 이 녀석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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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신우미에게 따라갈 거야? 아, 그러게. 안 가고 싶은데 꼭 가자고들 그러시네. 이번에 월차 하나도 안 써서 몇 개 남았거든. 여름휴가도 안 갔고 이번에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어... 조 박사님도 같이 가는 거야? 어, 어, 그렇지. 웅웅해. 웅웅해. 왜, 뭐? 나 먼저 간다, 아무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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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저 주차장에 있어요. 왕따 강 박사님, 불쌍해라. 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과장님한테 가요. 끝나고 전화 주세요. 네. 흥! 끝나고 전화 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요. 조 박사님. 안녕, 예지야. 안녕하세요. 예지야. 예지야, 안녕. 도남이 오빠. 조 박사님. 조 박사님. 오늘 무지무지 예쁘세요. 아이고. 고마워. 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참.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구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좋은 날 축하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안녕하십니다. 응, 네. Ю아, 네. 축하해요. 아. 어머... 왜?? 왜, 어머니?? 아, 아니, 아무것도... 잘못 봤나 봐! 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망고 오늘 정말 예쁘다 아유 됐네 아유 선생님 오세요 아유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참 하객이 많네요 신랑적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오세요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예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의장이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어머니도 오늘 예쁘세요 의장아 오늘 좋은 날 그러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 만두화 가시도 왔네 오늘 눈뜨게 하고 오셨네 아유 예뻐요 진짜 그거세요 인사하네 토나미 아유 뭐 이런 걸 다 아유 예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구...? 아니요, 그냥이요. 어머, 너 너무 예쁘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언니분은 신부님 들어가 주시고요. 네. 한쪽 손을 신부님 어깨에 살포시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언니분은 가셔서 다른 친구분들이랑 친척분들 좀 모셔다 주시겠어요? 아저씨, 이 언니가 끝이거든요. 그냥 쉬세요. 네? 부럽지? 아, 네. 부럽지? 어? 오장씨? 왔냐? 왔다. 어쩔래? 야. 뭐냐 이게? 신혼여행 바구니다. 너 이런 거 줄 친구 없잖아. 그냥 여기다 내려놔라. 자, 친구분은 신부님 옆에 가서 앉아주시고요. 네. 어머, 아저씨. 얘 내 친구 아니거든요? 네. 네. 야, 좀 웃어라. 신부 표정이 그게 뭐냐? 자, 신부님도 활짝 웃어주시고요. 웃어라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좀 더 붙여주세요. 네. 웃어요. 웃어.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어디 보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실례 맞다. 아, 누구? 아, 저 뭐. 삐어스 사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 가요. 아, 예. 오장씨 이따 봐요. 고마워요. 이야, 이쁘다. 아, 네. 아, 네. 어제 우리 오빠랑 술 마셨어요? 아, 네. 아, 네. 잘했어요. 아, 네. 나 너무 떨려. 아, 네. 처음엔 원래 그래요. 뭐예요? 인자. 괜찮아요. 인자. 오늘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양가 어머님께서 축복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